가을 가을은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선사하는 자연의 선물이다. 가을에는 온갖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풍요로운 입맛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다. 가을이 무르익으면 자연도 알록달록 스스로 물들어가며 아름다운 색채의 마술사가 된다. 가을은 또한 변화와 성장의 계절이다. 가을에는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면서 새로운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지난 날의 부족함과 실수와 후회하는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가을은 또한 휴식과 여유의 계절이다. 가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한 권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가을밤 풀벌레 소리는 계절의 감성과 정취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자연 속으로 나들이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자. 지난 주말 친구와 함께 걸었던 초가을 들판 그리고 도자기 박물관 방문은 이 계절의 진술을 느낄 수 있던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본다. 나는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그 시간을 도움을 들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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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